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영원한 게 있는 건지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세상에 태어난 이유 하나 들려줄 때 너를 열어 사랑 조심스레 너의 마음을 열꽃 들어준 them for you 너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한 걸음 들어 왔어 손님의 터널을 느껴봐요 날마다 주님과 동일하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을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하나하나 들려줄 때 누를 열어 사랑 조심스레 너의 마음을 열꽃 들어준 them for you 너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한 걸음 내려왔어 주님의 터널을 느껴봐요 날마다 주님과 동일하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두 눈을 감아 보아요 당신을 향한 주님의 내 맘이 느껴지도록 함께 기도드리며 우리 예수님을 초대할래요 하느님의 사랑과 연한 성명을 누려봐요 날마다 주님과 손이 나면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면 기도해요 원한다면 기도해요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그대 모습 정말 기도해요 사랑 cho 뵙기도 합니다 와 와 와 보OL 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